질의하기 전에 조신희 수협조합감사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우리 회장님 수협단위조합들 여신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모선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이원택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금년 8월 말 기준 단위조합 연체율 6.73%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비해서도 높고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 0.4%를 비하면 16배나 높아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 내용은 아까 지적도 했고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 인식이 아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지적을 하니까 5톤 미만 우리 어민들의 영향이 획기적으로 감소해서 대출받은 내용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이런 대응으로 해서는 현재 수협의 심각성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단위조합에서 일종의 외형성장이랄까 이런 걸 내다보면서 무리한 부동산 투재 이런 걸 강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대출 잔액 한 10% 수준이 공동대출 잔액이고요 또 그 절반이 부동산 대출이에요 그러면 현재 부동산업이나 건설업과 관련해서 단위 수협에서 공동대출을 해준 이런 게 기본적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처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냥 어민들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박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니까요 그 점을 명확하게 하시고 우리 조합들이 거액의 여신을 공동대출로 취급할 때 중앙의 차원에서 사정검토를 합니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공동대출에 관해서 관리를 안 했었고 이번 8월에 조합여신지원부를 설립해가지고 심사역이 조합 간의 공동대출, 중앙의와 연계대출 그다음에 조합의 단일 여신이라도 여신에 관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늦었지만 했으니까 앞으로는 줄어들 걸로 기대를 하고 대신에 제가 보건대는 2022년도에 금감원 정기감사에서 우리 수협이 조합의 여신, 취급 및 심사역량 등 관리 강화를 해라 이렇게 지적도 받았고 경영유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대출 잔액은 더 늘고 연체일은 더 심화됐다 이건 내부적으로 금감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것 이거는 내부적으로 기강회의가 엄청나게 이루어져 있다 이걸 반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감 위원장님 지금 연체율 상위 10개 단일 조합 포함해서 연체율이 증가한 조합들에 대해서 감사는 다 했나요? 지금 상반기에 8개 조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도 9개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한다는 내용이 정기감사입니까? 수시감사로 실제 문제가 인식돼서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정기감사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이런 일종의 지표가 나빠졌을 때 개입해가지고 그걸 즉각적각 조치를 해야 시정이 될 텐데 내용도 안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를 했어요? 8곳인가 감사를 했는데 6곳에 대한 감사 처분이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뭐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안에서 3개월 동안 묵히고 있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더 지적하면 아니 감사를 했으면 실제 책임 있는 조합자, 상임이사, 신용이사 이 사람들에 대한 처분을 정확하게 해야지 다 주인하고 경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예방효과가 있겠어요 앞으로 조감위원회가 몇 변만 달고 개점 휴업 합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용 보면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심각하게 느끼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또는 부실채권 매각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이행 안 하면 필요하면 조합하고 부실기업 조합 지정해서 태로도 제대로 만들어내든지 너무 온정적으로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체율, 대손충당 적립률, 채권 매각 상각 이런 내용 제대로 해서 적기 시정조치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적기여야 돼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기가 아니에요 조감위원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세요